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베카 새도브레이커에 주베카 새도브레이커가 남긴 흑마법서를 우리가 읽었죠 전부 다 읽었고 결국 그녀가 남긴 주베카 새도브레이커가 남긴 그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인지 그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 조각들 영혼의 조각들을 우리가 찾아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지옥불 그 다음에 황천의 폭풍 그리고 칼날 조각 칼날 산맥 자 황천의 폭풍 칼날 산맥 어둠달인데요 일단 지옥불부터 간 다음에 지옥불부터 가고 그 다음에 황천의 폭풍 들렸다가 칼날 산맥 어둠달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황천의 폭풍 칼날 산맥 어둠달 요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바로 지옥불반도 여러분들이 와우 스토리 정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옥불반도구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지만 지옥불 조각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어머 너무 범위가 넘네요 악마를 잡다보면 나오는 건가요 자 항상 주베카의 일지를 좀 읽어 봐야겠는데요 여기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지옥불꽃협국에 있는 지옥인푸들 요거인 것 같습니다 지옥불꽃협국에 있는 지옥인푸들 혹은 공허군주인데 지옥불꽃협국 지옥불꽃협국에 있는 지옥인푸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불꽃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네 이런 애들은 잡는 거 아닙니다 보통 퀘스트는 이렇게 딱 클릭해 봤을 때 잡는 건지 아닌 건지 옆에 이제 퀘스트 포인터가 나타내게 되거든요 어 추움 이 구역 어딘가에서 영혼의 조각이 느껴집니다 영혼석의 조각이 어디일까요 네 추워요 추움 어 어 따뜻함 가까운 어딘가에서 영혼석 쪽에 느껴져요 아 요거 보고 가는 거구나 네 우측에 우측에 지도 있는 쪽에 따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더워 근처에서 영혼석 쪽에 느껴집니다 어딜까요 여기야 여기 역시 여기야 여기 자 찾아볼까요 더워 더워 어어 따뜻해 얜 더워 얜 더워 어딜까 이쪽이라는 건데 얜 잡아봐 죽여봐 어디지 여기 뜨거운데 어어 더워 어머 공포의 소환사 어딜까요 이쪽 아니야 요 협곡이야 요 안에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어떤 놈이 갖고 있을까 어디지 여기라는 건데 이건가 아니야 뭐지 어어 벗어났어 오 이상하다 이건가 너냐 이놈 내놔라 아니네 아 어딜까 아 어딜까 어디지 어디 어어 설마 설마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난 넘어갔어 넘어갔어 요긴데 인프들이 있구요 아 저건가 하하 저기 있습니다 여운석주가 찾았네요 아하 이렇게 역시 책보고 찾아가면 되는거죠 자 이제 황천의 폭풍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아 쉬웠네요 그죠 흠 쉬었군요 자 이번엔 황천의 폭풍으로 가야되는데 음 황천의 폭풍은 그냥 여기를 가로지 가로지어서 질러서 어 저쪽이군요 어 저기 대충 지도에는 나와있는데 더 자세한거는 요걸 책을 보고서 가는게 제일 좋아요 자 주베카가 처음에 칼레타드 막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지옥불꽃의 협국에 있는 지옥인포들은 이렇게 나왔구요 그 다음에 황천의 폭풍에 있는 역겨운 파란론페어를 조사하던 중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역겨운 파란론페어 어 역겨운 파란론페어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흠 자 황천의 폭풍으로 가야되니까요 여기를 가로질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쪽으로 대충 대략 요렇게 요렇게 방향 잡으면 어 뒤틀린 황천입니다 음 뒤틀린 황천 네 저기 황천의 폭풍이 보이죠 뒤틀린 황천 뒤틀린 황천이라는 거는 이미 이 세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 드레노어라는 세계는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황천의 폭풍지역이죠 자 도착했구요 자 우린 저쪽에 있는 역겨운 파란론페어 파란론페어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으흠 가보도록 할게요 랄랄라 앞으로 가자 네 앞으로 쭉쭉 가면 되죠 아 온 김에 조금 이따 저는 폭풍은 요새 들려서 알라르 나오나 켈타스나 한번 잡고 가야겠습니다 흠 온 김에 말이죠 재밌잖아요 만약 알라르 나오면 올릴게요 유튜브에 네 파란론페어로 가야됩니다 파란론페어 어디있을까 파란론페어 지옥작업.. 지온작업갱도 아닙니다 파란론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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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너개철로 아니구요 폐허가 있어요 파란론이라는 폐허입니다 파란론페어 역겨운 파란론페어 여기겠죠 예 폐허처럼 보이네요 딱 봐도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그렇지 파란론페어 여기입니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영원석 쭈각이 느껴진 따뜻함 쭈가볼까 더워 좋아 야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소리는 항상 키워놓고 다닐게요 혹시라도 뭐가 나오면 어 오 어 여기있습니다 주베카 세드브레커 꽤나 기이한 생물이군 불타는 군단이 이미 떠났는데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거지 오 남자 여자 여자구나 감시자들은 일리단을 섬겼다 불타는 군단이 아니라 뭐 일리단도 사라졌잖아 이들은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얘가 칼레타드죠 칼레타드 2번 로크 글쎄 난 몇주동안이나 저것들을 소환하는 방법을 알아야느라 고생했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면 이 열등한 필멸자에게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문제지 지옥인포가 공허군주들을 구속시키는 것을 그렇게 능숙하게 해냈으면서 이 녀석에 비교하면 그것들은 시군중 먹겼어 이건 도무지 한곳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 이것들은 뭔가 이상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어 아 그래요 아 이런 네 이 감시자들 아 아 주베카는 자기 책에서 완전 칼레타드를 쓰레기 취급을 했거든요 방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아 관찰자를 소환하는 의식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어둠 너머에 사는 원조민이지만 흔쾌히 임무수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칼레타드를 완전 쓰레기로 생각하거든요 칼레타드가 돌았는데 믿을수록 우울해 보였다 그의 어설픈 실력 막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는 실력이 어설프고 어 흑마법사로서 쓰레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어 보니까 오히려 이 주베카 세드브레이커가 어 칼레타드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열등감 같은걸 열등의식 같은걸 좀 느끼고 있었네요 아까도 보면은 이 열등한 필멸자에게도 좀 알려주는게 어떻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거 보니까 비꼬는거 보니까 칼레타드 이본루크에 대한 열등감 비뚤어진 경쟁심 이런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보신 인남케 흑마법사 인간 남자 흑마법사가 칼레타드 이본루크라고 하는 어 상급 흑마법사죠 6명의 상급 흑마법사가 어 라그나로스와 데스윙의 힘을 합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불타는 군단에 능가하려는 속셈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자 2번에 가야할 곳 한번 찾아보죠 칼날산맥인데요 음 어 바로 근처인거 같은데요 네 칼날산맥 볼까요 아주 대단했다 불타는 군단에 고위간부를 소환하려는 첫번째 시도가 멋들어지게 실패해버렸다 라고 나오죠 여기는 칼날산맥에 대한 얘기가 안나오는데 경로수호병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우거시티에 몇구 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여기 뜨니까 따뜻함 일단 가보죠 오우거들은 이쪽에 있으니까요 추워요 이쪽구역이고 여길까 파괴된 별판 밤골의 마법진 여긴가보다 여기야 밤골의 마법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근처에요 여기에요 여기일거야 아 여기있네요 여기군요 어 네 여기가 바로 주베카세드 브레이커 그리고 칼레타드 이본노크입니다 파멸의 소병 빙빙 돌려서 헛소리만 늘어놓는 꼴이 정말 지겹구나 너와 네 동족이 희생의 마법에 이끌리는 이유를 내게 설명해라 우리가 맺은 계약은 너를 위해 싸워주는 것이 군단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필멸자여 나와 장난칠 생각은 하지마라 악마 네 동족은 셀게레스의 배신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너희는 대체 무엇이냐 무의미한 질문이야 그거 알아서 뭘 하려는 거지 칸레타드 넌 빠져있어 이 악마는 대답을 할 거다 지금 당장 이상한 질문이군 내 동족들조차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너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내게 말해줘도 상관이 없겠지 살게레스가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 우리는 티탄의 사냥개였다 비전 마력의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영원히 속박된 노예였지 희생의 마법은 절대적인 금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달콤한 주문에 빠져진 자들을 즉시 처단하도록 만들어졌다 그게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비밀이다 칼레타드 자 이제는 내가 네게 묻겠다 왜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 답하는 건 우리가 맺은 계약의 조항이 아니다 이 대화는 끝났다 주베카 의식을 끝내 주베카 완전 부하... 조수네요 조수 하하 주베카 아무튼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파멸의 소병이 티탄이 만든 사냥개였다는 거예요 자 파멸의 소병 얘기해 봅시다 어디 보자 시바라 추방 지옥 수호병 경로 수호병을 강제로 쓰는 어... 어디 있냐 으흠 어둠딸 골짜기에 있는 저주의 재단으로 갔다는데 네 네 아무튼 수호병 소환하는 비결 룸문자의 개수를 줄였고요 어... 받아들였대요 예상외로 통찰력이 뛰어났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칼레타드는 군단의 경로 수호병을 강제로 부를 때 쓰는 수단에 대해 예상의 외로 통찰력이 뛰어났다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하금 악마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일품이었다 아 방금 지배력을 행사하는 능력 엄청나게 애를 쓴 덕분에 칼레타드가 이 악마의 하수인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소환하는데 쓰는 문서를 새길 수가 있었다 아 요거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인가 보죠 우리가 찾는 기억은요 자 이제 우리는 어둠딸 골짜기 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어둠딸 골짜기는 좀 멉니다 예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어 언제 갈 수 있을지 칼레산맥이니까 어둠딸 골짜기면 저 반대편이거든요 한참 가야 됩니다 네 생각 이상으로 오래 걸리고 생각 이상으로 좀 멀어요 아무튼 제가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 파멸의 소호병 뭐 경로의 소호병이나 파멸의 소호병 같은 악마들이 사실은 티탄이 사용하던 노예 사냥개로 티탄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죠 티탄이 창조했단 말은 없네요 티탄의 사냥개였고 살게라스가 그들을 해방시켰다 비전마력의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속박된 노예였다는 거 뭐 티탄이 모든 것을 창조자일 리는 없겠지만 아무튼 티탄이 저 위험해 보이는 파멸의 소호병을 사용하고 있었다 써먹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둠딸 골짜기 쪽으로 가야되서 상당히 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멀습니다 조심조심 가야되요 조심조심 가야되요 자 어둠딸 골짜기로 가도록 합시다 흠흠 네 여기가 장가르 습지대 네 테루카르 숲을 지나가면 어둠딸 골짜기죠 요정도로 방향 잡으면 됩니다 네 굉장히 멀기때문에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구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영혼석을 세개 모았군요 어머 이걸 다시 볼 수 있네 멋진데요 영혼석에 담긴 기억을 볼 수 있는 거군요 뭐 다시 두 번 볼 필요는 없겠죠 네 이쪽으로 오면 테루카르 숲입니다 으흠 네 바로 여기가 테루카르 숲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둠딸 골짜기가 눈앞에 있네요 네 쭉쭉 가보도록 할까요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너무너무너무 돌았죠 너무 왼쪽으로 돌았죠 이쪽 방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야되죠 네 어둠딸 골짜기 쪽으로 거의 왔구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이게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전모를 밝혀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목적은 라그나루스의 불의 힘과 그 다음에 데스빙이 가지고 있는 혼돈의 힘을 합쳐서 그걸 흑마법사가 부릴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거였는데 또 칼레타드가 물어보는 걸 보면 파메르 수호병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보면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둠딸 관련된 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둠딸 골짜기에 있는 저주의 재단으로 이동했다 바로 여길 겁니다 저주의 재단 그리고 굴단의 소나기의 존재 이유 그리고 칼레타드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흑마법사는 완성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어둠의 재단 쪽으로 가야되요 따뜻하죠 어둠의 재단 저 위쪽이지 않을까요? 아니네 네 어둠의 재단 아 아니야 이쪽이라는 건데 여긴가? 여긴가? 여기인듯? 맞네요 저주의 재단 맞습니다 어딨어?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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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있네 여기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지? 내 눈에서 공포를 봤다 주베카 무슨? 아니야 나는 몰랐어 굴단의 힘을 차지하려던 과정에서 이 세계를 파괴해버렸다 굴단은 너는 내가 아제로스에 같은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겠지 아니 가까이 오지만 너 위험해 난 악마를 소환하는 건 만족하지만 너는 스스로 악마가 되려고 하고 있어 악마 수련이 양날의 거미야 외부로부터 우리에 둘러싼 위협과 우리 내부에 도살인 위협 이 놈은 미친놈이군요 스스로 악마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널 선택한 건 이유가 있어서였다 그래 그 더러운 이유가 뭐지? 내가 실패하면 네가 나를 영원히 소멸시켜줘 어머 좋습니다 뜨아 오 영혼석을 합쳤어요 신호탐색 당신의 손 안에서 영혼석 조각은 쉽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영혼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영혼성은 어둠딸 골짜기 어딘가에서부터 힘을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니 영혼석으로 향하는 힘이 산을 넘고 넘어 검은사원의 문까지 연결된 것이 느껴집니다 아하! 검은사원 그렇습니다 검은사원 검은사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검은사원으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검은사원에서의 이야기 녹불 퀘스트 3화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